안녕하세요. 하연주입니다. 제가 왼손잡이 안에서 맡은 역할은 장이스더 역할이고요.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두 남자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그동안 안 해봤던 너무 도전을 할 수 있을만한 너무 잘해보고 싶은 그런 캐릭터를 또 이렇게 운 좋게 함께하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큰 기회이기도 하고 행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사실 몸과 마음이 좀 힘들어요. 악역이 되게 좀 센 악역이라서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좀 지치더라고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 하루하루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. 에스더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이야기에 힘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막 이유 없이 악행을 저지르거나 이야기를 재밌게 자체롭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에스더만의 이야기가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마음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. 제가 하면서도 글쎄 정말 에스더가 악역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저는 공감이 많이 돼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 더 깊이 있게 좀 악역이다 해서 그냥 너무 나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있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드라마가 사실 악역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풀어내지가 않잖아요. 보통 드라마 보면요. 그래서 악행만 그리고 반복돼 있고 그런데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원하게 풀어져 있어서 에스더의 캐릭터가 또 변하는 걸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. 조금 더 사실 페이스 오프 자체가 굉장히 놀랄만한 저는 이야기라서 기존에 어떤 악역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할 만한 악역이 있을까 싶은데요. 어쨌든 좀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